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국민의힘 당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 나라도 또 국민의힘 당도 위기입니다. 국민의힘 당이 아무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라 해도 너무 존재감이 없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놈이 안타까운 하루하루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힘당 안에 비상이 없습니다. 비대위가 운영됐는데 비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난국을 헤쳐나가겠습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대책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바로 잡아가겠습니까? 혁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겠습니까? 국민들의 속은 하염없이 타들어갑니다. 정말 국민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화면이